음악 전국에 계신 에듀온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시험 대비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뵌 여러분의 상식강사 이종학입니다. 제가 지난 시험까지는 여러분의 상식강사 이렇게 저를 어필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과목이 좀 바뀝니다. 상식이라는 과목명 대신에 일반이라는 과목명이 붙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상식강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반강사입니다. 이래야 되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입에 아직은 와닿지는 않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 과목으로의 전환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일반 과목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과목의 중요성은 훨씬 더 커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기존에 이제 40문제가 60문제로 바뀌게 될 테니까 그러면은 야 이게 문항수가 상당히 늘어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상식 내지는 일반강사로서 제가 또 마음이 콩당콩당 하긴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걱정되는 면은 이게 상식이라는 말을 떼고 일반이라는 말을 갖다 붙였을 때 그리고 문항수를 이렇게 늘렸을 때 그렇다면은 이게 내용도 좀 느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제 걱정은 좀 있어요. 그러기는 한데 그거는 뭐 나중에 가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현실이니까 뭐 그리고 뭐 나한테만 오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시험 준비하는 수강생 내지는 수험생 모두에게 오는 조건이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미리 스트레스 받거나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내용에서 크게 늘어나지 마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시험 발표도 되기 전부터 우리가 이 일반 과목들을 공부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좀 남잖아요. 남는데 반드시 하셔야 돼요. 물론 이 오리엔테이션 자체를 시험 발표 이후에 보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건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뒤늦게 시작을 하셨으면 그래도 내가 빨리 먼저 준비한 사람보다 빨리 쫓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더 다부진 각오로 공부하시면 될 것이고 일단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게 시험 발표 전에 저랑 이렇게 지금 2024 시험 대비로 만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하셨다. 이게요. 양이 기존의 양도 적은 양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시험 발표라는 게 시험을 한 5개월여 남겨놓고 발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시험 발표 이후에 딱 꺼내서 이제 그때부터 이 과목들 공부할 거야 라고 하면 개정된 뭐 이제 교환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실 수 있다는 이점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긴 하지만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보다 다 생소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익숙하게 만드는 데에도 물리적 시간이 굉장히 좀 이제 버겁다 이런 생각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빨리 이 이제 기본 내용들을 다 좀 익혀놓으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교환 발표가 되고 나면 시험 발표 교환 발표가 되고 나면 그때 가서 바뀐 내용들이 이러이러한 거구나. 아니면 추가된 내용이 이러이러한 거구나. 라는 것을 곁들여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공무원 시험은요. 계리직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 시험 자체가 회독 싸움이에요. 회독 싸움이고요. 처음에 들었을 때 정말 낯설었던 내용들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러면은 야 이게 언제 내가 몰랐지? 이거 당연히 내가 알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착각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키워져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생경하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 같은 내용을 같은 시간에 들어도 흡수가 잘 안 돼요. 설명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듣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몇몇 용어만이라도 아니면은 전체 골격이라도 이렇게 좀 파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반복을 하고 있다 그럴 때에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훨씬 더 광범위한 내용들이 내 것으로 쇽쇽쇽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건 아주 묘한 이치 같긴 하지만 우리가 왜 속담 중에서도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공부할 때 진짜 철칙인 것 같아요. 진짜 아는 만큼 보입니다. 내가 모르면 똑같은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 듣고 조금이라도 뭔가 아는 내용들이 있으면 조금 어려운 개념들이 막 쏟아져 나와도 그걸 어느 만큼씩 다 흡수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찍일찍 이걸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아니 그랬다가 나중에 개정이 어마어마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해놓은 거 다 말짱 꽝 아닙니까?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금융이라고 하는 건 일반 논적인 얘기들이 원래 지금 시장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글쎄 뭐 내용을 좀 더 추가하거나 법이 조금 개정됐다 뭐 이런 건 있을지 몰라도 뭐 이걸 어떻게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꿉니까?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게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우편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편도 이게 뭐냐면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우편의 시스템을 다 갖춰놓고 100년도 넘게 한 이제 한 백 몇십 년?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백 몇십 년 동안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편 시스템을 안착시켜 놓고 그 시스템이 이렇게 굴러가요라는 걸 우리에게 미리 공부해 오세요 하는 건데 그런데 그 우편 시스템 자체를 1년 만에 근본적으로 다 바꾼다?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편 시스템 자체가 마비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기존의 내용으로 공부하는 게 불필요한 거냐?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공부를 다 이루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어차피 우정사업본부가 발표한 교환이 마치 무슨 경전처럼 이 안에서만 출제된다 이렇게 해주니까 아 여기 공부해놨는데 기껏 공부한 게 빠지거나 하면 아 좀 억울할 수 있겠다 하시는 거잖아요. 아 근데 공부 더해서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공부를 더해놓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는 게 넓어졌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졌기 때문에 실제 우리 시험에서 다뤄야 될 내용들에 대한 이해도가 더 깊어요. 그러니까 빼는 것보다는 늘릴 가능성이 더 높은 실정인데 혹여라도 좀 빠지는 게 있다 손 쳤을 때 그걸 꼭 손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식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다면 지금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죠. 지금부터 공부하는 게 가장 최선이다라는 거 어떻게 좀 동의가 되세요? 동의가 되셔야 되는데 제가 앞으로 이 양만 잡사봐. 이 양만 잡사보면 모든 만병이 다 나.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은 거의 암행하는 자세로 이게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같이 만나서 공부하는 동안에는 여러분들과 저와의 신뢰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가급적 다 받아들이려고 하셔야 돼요. 처음 만나신 분들은 이제 뭐 튕겨낼 마음의 준비를 먼저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팔짱 딱 끼고 지구상에서 제일 편안한 자세로 의자 젖히고 앉아가지고 저놈 뭐라고 하나? 내가 한번 들어볼 거야. 이런 자세로 지금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시라고 권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하고 이렇게 케미를 잘 맞춰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 성적 향상과 단기 합격에 매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이 공부 방법을 아 내가 어디 커뮤니티 보니까 아니라던데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디 카페 글 보니까 아이 그거는 뭐 나중에 발표된 다음에 해도 충분해요. 이런 얘기 나왔다 그래서 거기 혹 하시면 안 돼요. 아니 기존에 금융이나 우편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 기본적인 어떤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 그 짧은 기간 안에도 쉽게 쉽게 쫓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태어나서 어디 투자는커녕 저축도 잘 안 해봤다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어졌다 하시는 분들은 아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 4개월 5개월 만에 이걸 내 거로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그냥 막 그 있잖아요. 다른 수험생의 입장에서 그냥 하는 말을 막 들으시면 안 돼요. 저는 이 수많은 수험생들을 통해서 임상실험을 거친 사람 아닙니까. 임상실험을 거치고 정말 많은 케이스들을 다 목격해왔던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믿는 게 커뮤니티의 단기 합격생 이런 사람 얘기를 그 하나의 케이스만 가지고 그냥 믿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합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자기 케미를 맞춰가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 잘 알아들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강명칭도 오독오독이다. 이렇게 했어요. 오독오독 막 뭘 뼉다우 같은 거를 씹어먹는 듯한 느낌도 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적어도 내용을 한 5번 정도는 내가 반복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되지 않냐. 회독을 좀 늘려야 된다. 최소 5번입니다. 그래서 오독이 2번이면 더 좋아. 그렇게 하면 완벽하게 합격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강명칭이 제 강의명칭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이게 오독오독이 투자하는 시간이 한 번 회독하는 시간이 계속 회독을 늘릴 때마다 똑같이 들어간다면 이렇게 못하죠. 물리적 시간 확보를 못합니다. 이것도. 아무리 일찍 시작해도.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이것을 접할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러지만은 이게 반복이 되면 될수록 시간을 굉장히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것이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 회독을 늘릴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건 기본 심화이론입니다. 기본 심화이론은 근데 계획이 딱 우정사업본부가 시험 발표를 딱 하고 이제 일반 과목들은 교환을 준단 말이에요. 그 교환이 발표되면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또 막 시작을 할 거예요. 강의를. 그래서 그때는 저도 막 이제 삶이 정말 고단해지고 여러분들도 삶이 고단해지는 건데 그런데 고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그 강의가. 그리고 그 앞에 앞서서 미리 우리가 프리 과정으로 프리. 프리 과정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기초 특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조와 틀을 잡는 작업을 한번 하려고 해요. 구조와 틀. 그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도대체 이 일반 과목 기존의 상식 과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것을 이제 미리 사전에 쭉 한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하실 때 이게 이제 기본 심화이론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한 줄 한 줄 우리가 무슨 편집증에 걸린 사람처럼 진짜 한 줄 한 줄 토씨 하나하나 그렇게 꼼꼼하게 챙겨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게 계리직 시험입니다만 그 과정만 계속 반복하면 우리가요. 숲을 못 보고 이 나무 한 그루 그 길가에 심어져 있는 풀 한 포기 그 다음에 그 길가에 놓여져 있는 돌멩이 하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이게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 구조와 틀을 잡는 건 숲 전체의 그림을 보는 것이고요. 아 여기 형사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걸 보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 기본 심화이론 들어가서 한 줄 한 줄 토씨 하나하나 어 그 차이까지도 비교해 가면서 공부할 때는 진짜로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나무 풀 한 포기 심지어 그 옆에 있는 자갈돌 하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전체 우리가 지금 정복해야 될 이 상이 어떤 형세로 생겼는지를 말이에요. 그거를 미리 한번 촥 이렇게 한번 내려다 보는 거예요. 드론 막 올라가서 우리가 수펄이 됐다 생각하고 그 드론 있잖아요. 이거 촥 내려다 보는 겁니다. 드론을 타고 위로 올라가서 내려다 본다. 전체의 풍경을 한 눈에 촥 이렇게 들여다 보는 그런 심정으로 이 기초특강을 수강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기획된 게 바로 이 구조와 틀 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자 서설이 길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아니 우편 일반 예금 일반 보험 일반과의 첫 만남인데 저하고 함께 하시자 이거예요. 오독오독 구조와 틀 이렇게 커리큘럼 딱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반복적으로 딱 공부하면서 알아서 이렇게 그죠? 내가 합격권에 딱 도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다 여러분들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지금부터 공부하시는 거예요. 공부하시고 그리고요. 자 이 공무원 시험 합격의 열쇠. 개념 이해를 위한 회독증강이다. 이거는 어떤 공무원 시험이든 이 회독증강이라고 하는 게 절대 진리인데 그런데 왓이지 오독오독. 이 오독오독이 뭐냐. 이게요. 구조를 읽고 틀을 세운다. 그리고 개념 이해를 하고 써머리를 하고 암기를 하고 실전 적용을 한다. 이렇게 좀 잡아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이제 오즈학습법이라는 이름도 제가 붙이고 있는데 오즈가 뭐냐면은 이응지읓 이응지읓 뭐 이런 거예요. 이응지읓 이응지읓.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자 보세요. 이응지읓 이응지읓인데 그래서 오즈학습법 이렇게 좀 뭐 꿈과 환상이 있는 그 세계에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거니까 그 염원을 담아서 오즈학습법 이렇게 이름을 그냥 붙였어요. 한글인데 영어와 있죠. 오즈학습법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 단계가요. 맨 처음에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요. 스스로 정리를 한번 하셔야 돼요. 아 내가 뭘 공부한 거지? 숲은 이렇고 그 안에 나무는 이렇고 그 안에 풀은 이렇게 생겼어. 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요. 암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그래야 문제에 적용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계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따라가셔야 그래야 완벽한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름하여 오즈학습법이다. 라고 이름 붙여 드린 거고요. 이거에 맞춰서 이 오독오독이 체계화가 된 겁니다. 맨 처음에 이거 이해 과정이 있네요. 그리고 정리 과정이 있죠. 여기가 이해. 여기가 정리. 서머리.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암기는 뭐 말 그대로 암기고요. 그 다음에 실전 적용이라고 돼 있죠. 실전 적용.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개 큰 틀로 우리 커리큘럼을 좀 구성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문제부터 딱 들여다보면서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나를 보고 해설 같은 걸 읽어보면서 그걸 익혀가면서 암기를 하면서 조금씩 정리하면서 이해를 동반다. 역순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먹혔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좋던데요. 하시는 것일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게 언제 먹혔던 기억인 거냐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당일치기 할 때 먹혔던 방식이에요. 그거는요. 범위가 굉장히 좁고 그 다음에 달리 어떻게 승부를 걸어볼 방법이 없는 정도로 시간의 궁핍함. 그러니까 목전에 이제 시간이 당장 내일이다. 내일 모레다 할 때. 그럴 때 써먹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평소에 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따라서 공부를 했었으면 그런 무리수를 안 써도 되는데 아니 이 앞에서부터 공부를 안 해놓고 있다가 막상 닥쳐오니까 그때 막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이거 급한 불이라도 좀 끄자 해서 엄발에 오줌 넣기 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아니 근데 그런 걸로 공무원 시험 붙기는 어렵잖아요. 공무원 시험은요. 인원을 정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경쟁해서 그 인원수 안에 등수 안에 들어야지 합격하는 상대평가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거 거꾸로 해가지고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내가 접한 문제 몇 개를 통해서 그냥 그죠? 이해에 어느 만큼을 얼레설레 하는 거예요. 이해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지거나 조금 복잡한 내용이 나오거나 하면 그냥 다 그냥 막 추풍낙엽 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 막 착착착 나갑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말씀드려볼게요. 이 정리와 암기 과정을 이거를 생략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해 한 번 한다. 즉 이런 정도죠. 이 개념 이해 한 강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곧장 실전 적용으로 딱 넘어가시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넘어가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시간도 없고 내가 마음이 급하니까 그렇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랜 임상실험을 해봤다 그랬잖아요. 이 수험생활을 같이 매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진짜 공부 잘하는 단계 합격생들은 이 정리와 암기 있잖아요. 정리와 암기. 여기에다가 진짜 힘을 많이 씁니다. 이게 이제 자기 머리로 한 번 쫙 한 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자기 머리로 한 번 쫙 한 번 이거를 이렇게 헤쳐모양시켜 본 다음에 그리고 나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내가 스스로 막 찾아서 외우는 거거든요. 진짜 순수하게 자기만의 시간이에요. 요즘에는 인강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해와 적용 같은 거는 가만히 앉아도 강의해준단 말이에요. 물론 적용의 문제를 미리 풀어보고 하긴 해야 되겠지만 어쨌건 가만히 앉았으면 설명을 쫙 해줍니다. 그게 편하거든요. 몸이 편해. 그런데 이제 이 가운데 정리와 암기는 내가 주도성을 가지고 해야 될 과정이에요. 주도적으로 해야 될 과정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어때요? 여기가 버거운 거예요. 힘들고. 잘 안 해봤고. 그래갖고 저거를 그냥 접어놓고 그냥 이 이해와 적용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하시면 진짜 찐 공부가 안 돼요. 진짜 공부는 이 정리와 암기까지를 다 하셔야 되는데 물론 그것도 여러분들이 요즘 세태로 보면 그렇게 이제 스스로 주도적으로 학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습관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기간이 좀 짧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것도 도와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비법들을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소개를 다 해드릴 거고요. 제가 이 계리직 감옥 처음 이제 개설해서 이제 강의했던 내용이 바로 이 암기 파트였습니다. 북적북적이라는 교제를 통해서 암기를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암기 파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제가 아주 특화되어 있으니까 저랑 같이 하시면 저랑 케미만 잘 맞추시면 그러면 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것도 주도적으로 해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도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과정 이 네 개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따라간다. 우주학습법 이것도 명심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꼭 제가 강의하는 과목에서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과목은 다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목 공부하실 때에도 이 이제 쭉 흐름대로 한번 커리큘럼 짜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전해드리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1회독은 구조와 틀. 이제 지금부터 시작할 강의입니다. 이건 이제 구조와 틀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이해를 할 겁니다. 개념 이해. 구조와 틀을 잡고 개념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념 이해가 바로 이제 기본 심화 이론이에요. 그렇게 잡을 건데 요게 이제 요거는 이제 2024년도 새로운 교환이 발표된 다음에 그때 이제 진행될 절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회독은 내 손으로 정리하기인데 나만의 필기노트를 만들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필기노트 만드는 것을 제가 어떻게 옆에서 서포트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되게 고민이 많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를 한번 해보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시를 하나 딱 드려놓고 그거대로 좀 따라 하시면서 그러면서 자기만의 어떤 헤쳐모여 포인트들을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제가 더 완숙시켜서 나중에 가서 또 이렇게 회독 전개되는 과정에서 또 더 세련된 방법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만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뭐 저를 떠나서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만의 필기노트 이거 꼭 만들어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회독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북적북적 저절로 암기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한 내용을 책에다가 적어가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암기에 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까지 다 이제 그렇게까지 다 완성한 다음에 5회독이 이제 실전 적용하기입니다. 기출 예상 문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실전 적용하고 시험장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5회독 완성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5도 5도기에요 이게. 네 이렇게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해야 될 건 그 중에서 첫 번째 스텝 바로 이제 기초특강이다 이건데 자 일단은요. 입문자 있잖아요. 입문자 분들은 반드시 기초특강 먼저 잡아 놓으시고 기본심화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특히 지금은 전체적인 구조를 잡는 작업을 먼저 해놓고 나중에 교환 발표가 되고 나면 그 교환에 따라서 구체적인 삶을 붙이는 이 이제 공부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거부터 기초특강부터 해나간다 이렇게 꼭 생각하시고요. 혹시라도 교환 발표 이후에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라고 쳐도 이 기초특강을 같이 병행하시는 것을 이제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OT를 처음부터 보지 못하고 이 시험 발표 그 시점에 봤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기본심화 이론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기보다 이 이제 기초특강을 한번 거쳐오시면 훨씬 더 좋고 안 되면 시간적으로 좀 그거까지 이렇게 늘려놓고 하기가 불안하면 같이 병행하시는 것도 단원별로 그것도 이제 권해드려요. 여기 이제 기초특강은 강자가 단원당 많으면 세강까지 쪼개지기도 하지만 한강 정도에 일단은 좀 이렇게 압축해서 전달되는 거니까 충분히 같이 병행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입문자람 꼭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조금 더 얹어드리는 건 개념어 사전을 회사를 해드리는 건데 전에 개념어 사전을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또 이제 강자도 따로 만들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약간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제가 좀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되게 도움받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어떤 분들은 아니 그것까지 공부해야 됩니까? 이렇게 또 약간 좀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도 뼈대에다가 다수의 개념어 사전을 집어넣긴 할 건데 개념어 사전을 집어넣었을 때의 그 개념어가 개념어가 좀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있는 교안에 나와있는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는 내용이 많지 않게 그렇게 또 짰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공부량이 늘어날까 봐 너무 염려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저도 고객님들의 요청, 요구사항에 좀 더 부합해야 되니까 자 이제 그래서 형식적으로 개념어 사전을 따로 만들어 놓고 필요하면은 우리 이제 교안 밖에서 조금은 설명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부분만 조금 더 추가해서 개념어 사전을 던져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요거를 일단 지금 다 공부해 놨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난번 시험에 아깝게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어요. 지난번에 제가 시험에 합격은 못했지만 그래도 정리는 잘 되어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도 반복해야 됩니다. 지금요. 반복할 수 있다는 점이 확보만 된다면 초시생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게 재시생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초시생 여러분들 서운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존에 지금 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합격하실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가 대입에서도 재수생들이 고3생들보다 좀 유리하잖아요. 예수생을 볼 때는. 비슷한 이치인데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두 손 두 발 놓고 그냥 이제 나는 전에 정리해놨으니까 나중에 가서 한 번 복습만 하지 이렇게 하셔서는 그 유리함을 누리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시생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부터 계속 반복하셔라. 그 반복을 할 때 또 이제 흥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강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초특강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일반 과목이 60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리직 합격의 열세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뭐 섭섭하지 않은 정도의 표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 과목을 미리미리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랑 합니까? 저랑 합니다. 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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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강의 경력이 20년이 넘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도 강의 못한다 소리는 안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 입으로 하는 것도 웃기지만 그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고 그럴까 저하고의 신뢰, 레포 이런 게 좀 형성되고 거기에서 이제 화학적인 결합, 케미스트리가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를 어필을 안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거를 자주 하는 사람을 더 믿으시는 것 같아 항상. 저는 수업 시간에 자기 홍보 맨날 그렇게 해대는 사람들을 별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해야 여러분들이 더 많이 좀 이렇게 믿어주시는 것 같고 안심하시는 것 같으니 저도 한 말씀 그냥 드려본 겁니다. 그랬는데 아무튼 간에 우리 같이 한번 잘 만들어 봅시다. 제 신조가 합격의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늘 같이 동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손잡고 한번 합격의 문을 잘 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잘 좀 이 오리엔테이션이 효과적으로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잘 하시고 공부 설계 잘 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 기초특강 1강의에서 바로 찾아뵙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강의실에 제가 먼저 가서 문 열어놓고 기다릴 테니까 얼른 서둘러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시는 게 유리하다 그랬죠.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